어 어 어 어 뭐야 황금 어 헐 같이 가 진짜 빠르네 완전 그냥 스포츠카 아니랄까봐 어 어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아니 총 있는거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죽었어 선생님 커만요 예 봤나 봤나 이게 나다 예아 그럼 이차는 내가 갖고 하겠어 가자 이건 내 차다 마이카 마이 드림카다 이차은 이제 제껍니다 안타 어 어 잠깐만 빨리 빨리 아무도 없나요 어 15배율 아 15배율 어휴 어 하필 15배율 먹었는데 오아시스 엔딩이라니 젠장 들어갑시다 안으로 쭉 어디를 들어갈 차 저집으로 들어간다 빠뿡 후라이팬 맞춰서 놀래키기 으흐흐흐흐흐 놀랬지 명주 올림픽으로 따졌으면 금메달 어 이거 15배율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 15배율 진짜 어려운데요 수고하세요 와 어디서 쏘는거야 엄청 멀리서 쏘는데 아 왜 버려 아 갖고 있을까 그래도 와 잘 보인다 뒤에 뭔가 저 사람이 쐈구나 저 사람이 쐈네 저한테 바퀴를 깨고싶다 바퀴를 깨고싶다 아 왼쪽으로 가자니 아까 그 카구를 엄청 잘 쏜 사람이 있고 앞쪽으로 가자니 아까 제가 그 후라이팬 때려가지고 놀리킨 사람이 있고 아마 저 사람 지금 벼르고 있을거에요 너 넘어오기만 해봐라 분명히 벼르고 있을거란 말이지 화 많이 났을거야 나 때문에 움직인다 어우야 싸워 시멘트집 고고 아 왠지 건너갈때 죽을거 같은 느낌이 들지 뭔가 싸한대요 제가 지금 또 안싸우려고 하는 이거 드링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있다 나왔다 나왔어요 어 잠깐만 너무 잘 쏘다 너 뭐야 반대쪽이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내가 갖고왔다 와 저 사람 진짜 잘 쏜다 미니 봤어요? 미니 4대 컷 이 영상 보셨나보네 저 사람 빨리 자르기 잘했어요 진짜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건너가면서 맞았다는 소리죠 어떻게 맞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리고 아마 이 능선 위쪽 싸움이 될거 같아서 제가 만약에 밀거면 여기를 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먹는게 맞아요 여기 약간 능선 젖어있죠 여기 그러면 분명히 저기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거에요 이렇게 나는 이걸 먹고 여기에서 잠깐 대기하고 정리해서 올라가는거지 뭐 와 아까 그 개다 카구 아 저 카구가 깡패인데 너무 잘하는데 저기 위에 있죠 시나리오대로 쏘면 안돼요 지금 쏘면 어차피 저 죽어요 천천히 뛰어왔으니까 목마르니까 물도 한잔 마시고 아 진통지구나 아 저집에서 저 갖고오고싶다 저사람 먹을거 많을텐데 딱 님이 저한테 주면 되는데 그럼 시나리오가 맞음 SR이네 조심해야겠다 한 대 맞는 순간 바로 깨지네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유치에 먹어야겠다 젠장 야 위에 먹는 사람이 1등이네 올라갔다 야 저기 나무 있을거에요 천천히 지금 올라가면 안돼요 싸우죠 뭘 봐 야 설마 이게 야야야 내 차라야 마이 턴 빵 안 들어갔네 앞으로 뛰어오긴 해야되요 앞으로 뛰어오긴 해야되요 2대2에요 지금 저쪽에서도 두명 싸우고있고 제가 이사람을 처리해야되요 무조건 저사람도 삼뚝이라 뛰어갈텐데 저기있다 어디 나가 어디 나가 샵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시나리오대로 됐다 여러분들 와 하 시나리오대로 만들었죠 능선쪽을 먹어서 시멘트집을 뚫고 올라가서 아 먹었습니다 편집자님께 커피 한잔 쏩니다 야 나이스 어 내꺼야 헛소리 하지마 인마 그럼 난 햄버거를 편집자님께 히히히 더 쏴 더 쏴요 나 잘했지 편집자님 이런거 잘 배워도 알았지 그런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잡아줘 그렇지 누가 맞췄다 나이스 근데 내꺼다 어 왜 안맞았지 라이딩샷 타지 말고 그냥 가 글로 가 글로 가면 한명 있어 잡아 못됐노 또 이상한거 던질려고 너 다 알아 짜샤 술탄 던질거지 그러면 나도 억울 한번 끌어볼까 너 술탄 낭비 많이 했다 친구야 몇개 있어? 왜 저래? 꼴좋다 한다 맞았다 야야 그거 내꺼야 제발 죽이지마 어 싫어 거기 안에 있는거 다 알아 다 들려 에이 이거나 먹어라 들어갔네 자식 내가 이겼어 야 이걸 어떻게 뚫고 가지? 오른쪽에도 한명 있었고 자괴량이 잘못혀서 이게 지금 정면으로 들어가면 제가 양각 맞을 수 있거든요 지금 155방향 성당에서도 그렇고 245에 있는 창고도 그렇고 연막을 피지않고 가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일단 왼쪽에 뿌려놓을게요 여기 능선 쪽에 있을거 같긴 하거든요 한대라도 맞춰놓으면 대박인데 창고에다가는 제가 지금 술탄을 못 던지거든요 던져봤자 소용이 없어서 저깄다 한명 안돼 창고로 들어갈거고 확인 저쪽으로 가면 안돼요 술탄 날라서 내려올텐데 내려올텐데 저쪽으로 가면 스페이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oro 저쪽으로 가면 지금 도전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거기 있을 줄 알았어 지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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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새로 시청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이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